너무 대놓고 참기름 냄새 김밥 냄새 나 김밥! 김밥! 김밥 국국! 어이 예! 김밥 국국 냄새! 근데 냄새는 너무 김밥 천당 느낌 아니야? 너무 티 나게 나 참기름! 막 불어넣은 거 같지 않아? 냄새를? 아니 이게 무슨 참기름 쇼케이스? 근데 뭔지 갖고 싶지 않냐 하나씩? 아니 여기 진짜면 엄마를 위해서 좀 사가야겠는데? 아 근데 뭔가 허술하지 않아? 너무 너무 허술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데가 가짜가짜나? 근데 진짜 진짜 같아 그래서 어떤 게 비싼 거야? 저기 저기! 어떤 게 10만 원짜리야? 저게? 프리미엄이 여기 있구나 10만 원짜리가 있어? 9만 8천 원 9만 8천 원 진짜 있네 아니 뭐 어떻게 짜길래? 기름 어떻게 짜길래 10만 원이야? 아 근데 막아놨으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없네 형성! 근데 메뉴가 뭐야? 우와! 카페네! 근데 궁금하네, 맛이 어떨지. 훈출새러인데? 근데 그 날씨 상혜 역할을 놓고 싶었다. 상혜봐, 상혜봐. 상혜봐, 상혜봐. 오, 여기 못 돌아가냐? 여기, 여기 그 기름 짜는 데인가 봐. 여기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되네. 진짠가, 그럼 여기? 아니야, 세탁소 같은데? 아니야, 세탁소 돌아가는 소리야, 봐봐. 만약에 진짜 그런 기름 같은 거면 우리가 그걸 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 만약에 여기 안에서 무슨 소리 같은 거 틀어놓고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오! 들켰다,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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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룹이지? 식스앤 걸그룹. 식스앤. 식스앤 걸그룹은 뭐야? 저, 먹 Mentalger님. 는 파일이예요. 네, 저는 파일이예요. 영어짐이예요. Elin. 제시카는 제가 정신이입니다. 저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왜? 너 제리퍼 좀 더 알았다. 제리퍼? 올리비아! 올리비아 하세. 웃기고 있네. 올리비아 같은 소리하네. 올리비아, 오케이. 우리 데뷔, 콩크래티레이션. 안녕히 계세요. 올리비아, 빨리 앉아. 네.